두 번째 이슈는 바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9일 첫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그리고 건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조금 들썩일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전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마 내일 발표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규제를 좀 풀어준다거나 대출을 좀 완화해준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택 공급 관련돼서는 대선 때부터 계속 이슈가 됐었죠. 양당 후보들이 다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가장 핵심 정책 공약 사업이 아마 주택 공급 확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돼서 250만 호 플러스 알파의 그런 공급 계획이 예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향후 5년 동안 관련된 로드맵이 내일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민간 부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추진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규제가 아마 좀 해제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그다음에 재건축의 정밀 안전 진단에 대한 기준이 좀 완화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공급 모델로 해서 역세권 도심복합 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다음에 역세권 첫 집, 그다음에 청년 원가 주택 같은 그런 공급 대책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도시 관련돼서 지금 3기 신도시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1기 신도시의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적으로 청약 제도나 리치 활성화 같은 그런 내용도 좀 담길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급이 증가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 당연히 건설 관련 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건 당연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에 대규모 건설이 증가,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고 하게 되면 건설업종 중에서 대형주도 물론 관심을 갖겠지만 그보다는 이번에는 중소형 건설주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민간 중심의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형 건설사가 상당히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건설사 선정을 입주민이 하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상당히 우선시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만약 공공택지나 아니면 역세권 이런 개발을 한다고 하게 되면 대형 건설사보다 중소형 건설사가 상대적으로 좀 더 참여할 기회가 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한 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아마 건설 기자재 관련 쪽도 조금 관심 있게 다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렇게 건설이 대규모로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시멘트나 레미콘, 요즘에 가격이 올리는 것 때문에 조금 이슈가 있는데요. 이외에 각종 건설 자재 관련된 그런 업체들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내장재 관련된 업종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KCC나 벽상 같은 경우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건설주들이 다시 움직일지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최근에 이런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건설주들이 좀 부담 갖고 최근에 좀 움직이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게 그냥 오래 가기에는 조금 힘들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정책 이슈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길게 갈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좀 짧게 갈 확률이 이번에는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주택 거래가 상당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지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6%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신규 주택이 나왔을 때 과연 얼마만큼 청약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조금 걱정어린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수도권 중심적으로 아마 집중적으로 아마 주택이 공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만 최대한 150만 가구 정도 공급이 된다고 하게 되면 향후에 주택 시장은 좀 안정이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좀 하락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을 하시는 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설을 한다는 것 자체는 물론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신규 주택 가격 자체가 기존 주택 가격에 비해서 저렴하게 공급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걸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정책 이슈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를 살펴봐야 되겠고.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수도권도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살펴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임순재 대표와 함께 두 가지 이슈 파워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대표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